아 정말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무산 와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환대해 주실 줄은 몰랐는데 너무너무 가는 곳마다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기분 좋게 무대 인사를 하고 있어요. 영화는 재밌게 보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주변 분들한테 좋은 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사의 장윤주입니다. 예뻐요! 예뻐요! 아 네. 감사해요. 예쁘다는 말은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가 않더라. 영화 즐겁게 관람하셨죠? 네! 오늘 뭐 어제도 그렇지만 부산에 비가 엄청 많이 내렸는데도 여러분이 또 이렇게 극장까지 찾아와 주시고 또 그 중에서 베테랑을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9년 만에 이렇게 돌아왔는데도 정말 9년 전처럼 이렇게 저희를 웰컴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평 한 줄 한 줄이 참 소중해요. 아시죠? 네!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야. 강조의 의미로 제가 목소리를 좀 떨었는데 저를 태그해서 사진 올려주시면 제가 좋아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우리 소통하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영사 역할의 어디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짓궂은 날씨에 꽉 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500만 돌파한 거 아시죠? 네! 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네! 자 600만, 700만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요.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전성훈 연기한 정말식입니다. 네! 너무 재밌는 게 앞에 학생분이 이제 모르겠지만은 황정민이 뭐라 학교 째다고 근데 핸드폰으로 영상은 헤이디를 찍고 있어요. 시청자분들 계속! 엔터 여기 있는데 사진을 이렇게 찍고 그거보고 너무너무 이게 뭐지 이렇게 쓰러가고 있어가지고 재밌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영화도 재밌는데 여러분들은 만나는 것도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비가 많이 옵니다. 피 없으시길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혜인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소노를 연기한 정혜인입니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부산에서 이렇게 무대인사를 하는데 무대인사 할 때마다 참 여기 있는 모든 배우들은 여기 대중분들의 사랑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세상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은 리뷰와 또 입소문 중요하지만 제 부탁이 있어요. 밖에 비가 진짜 많이 오거든요. 여러분들 부디 안전벨트 꼭 매시구요. 네 저처럼 됩니다. 그냥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요. 절대 그러면 안되니까 빗길 조심하시고 미끄러우니까 길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댁까지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혜인씨와 같은성씨 정혜인씨